공몬달은 처음에 온 이후로 올 일이 잘 없어서 치루리아술래 나갔다 오면 다시 해주나 얘는 안해주고 빨간색이네요 펠드에 나무 좀 치워주나요 아 저기 싸게 올라가나 보다 18개 남았습니다 대왕구 안해도 되는 것 같고 다행히 또 세모만 나오고 있어요 공구사 쪽에 몬스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핫도체야 이제 올 일곱개 악 없어요 유미나 안되고 어 되네 응 음 음 다행이네요 내가 몬스터야 욕할 뻔 네 번째 여기 공구에서 한 물 있는 데 같은데 네 개장 여기가 어떻게 하지 아 나가는 길이구나 아 나가는 길이구나 나올리가 돌아가는 길이네요 그냥 욕은 또 안해줬고 얘는 나중인데 뭐 밑에 두 군데 다 갔던 것 같고 남아있는 문을 여기도 했고 남아있는 문을 여기도 했고 어? 비어있네요 한번만 더 해주시죠 직장에 계신 분은 만날 수가 없으니 직장에 계신 분은 만날 수가 없으니 이 위쪽에 생겼죠 가려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때려가서 올라가죠 어차피 몬스터도 잡아야 되는데 몬스터는 어딨지? 도모 아래에 있는데 다음 기회에 잡는 걸로 내려갈 때겠죠 여기 참 검수를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아니네 아래쪽이었나? 아닌 것 같네 검수를 일단 다 배우긴 했는데 뭐요? 어 조각 맞추기 일렴 빨간색 금 5개 왜 5개나 맞나? 왜 5개나 맞나? 나갔다 다시 벗겨야 되겠다 없네요 없네요 아 몬스터라고 안 맞추라는 법이 없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안 맞춰주네요 녹색 녹색 사실 여기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안 내려올러 가려고 했는데 내려가야 되네요 안 내려가야 되네요 잠깐만 떨어지면 갈 수 있겠죠 전에도 한번 해봤을테지만 역시 아닌거같은데 정말 빨빨거리는데 싫어요 정말 싫어요 아 잡았다 기껏 대아루비인데 뭐가 내려가고 있어 뭐있나? 없겠죠 여기도 왠지 저는 폭탄에 설치했을거같아요 어 열리네 대박 이런 때가 있었어 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에 와서 저기 포무 상자도 열어놓고 폭탄 최대치 올려주는 이 정도 여기서만 여기 호흡에 내추렴 몬스터가 있을거같은데 여기 푸시는 이유는 그냥 녹색 네모랑 좀 하나 더 얻어보고 싶어서 푸시고 있고요 더럽게 안나오네요 여관 또 이용해줘야 될거같은데 설마 여기는 뭐 공정카드 없겠죠 아트조각 하나 더 올라갈거같고 또 아닌가 이미 오른건가 아 올라갔구나 벌써 그냥 떨어질 수 없는 자 제도도 좀 보고 일단 공교사는 할게 없구요 이쪽도 하나 들어갔던 거고 여기도 이미 갔다 왔고 아까 생긴 게 저쪽 보물상자 하나 생겼고 여기도 올라왔던 것 같고 여기도 다 밟았던 거고 중간에 하나 더 뚫린 거겠죠? 그 다음에 이쪽에 구멍 하나 더 생겼고 늪지를 또 가죠 그나마 피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땀이 먹기 전에 홍구산에 먼저 갈걸 더는 안 나올 줄 알았네 여기네요 이쪽은 풀이 많아서 못 올 테니까 위에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을 테니까 바로 옆에 있을 테니까 자 역시나 빨간색 혹시나 피콜이 있을까봐 기다려봤는데 없네 엽지가 또 나오면 진짜 무슨 놓아있지도 저 몬스터죠 잡아서 녹색 조각 나오기를 좀 빌어보고 있는데 더 어렵게 안 나온네 더 어렵게 안 나온네 뭐 내려가봐 저 없을 것 같고 저기 올라가봐 이미 갔던 데니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기 올라가봐 입구 쪽에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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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서 빛불이랑 상무 이쪽으로 맞출 수 있다고 힛만 하고 인동을 할께요 음 얘도 이제 끝났군 다 끝났으니까 서쪽 숲은 칠로리아 숲 먼저 갔다가 집에 집에 집 쪽으로 워프 해가지고 가면 되겠죠 근데 왜 변했지 보민상자 먹으러 온 건데 뭐니? 레몬이? 레몬이? 레몬 아니네 저리가 어 너는 또 뭐니? 레몬이? 아니네 근데 光색이 제일 흔한거일텐데 흔한 게, 흔한 제가 안내야지 우린 성게도 보인다 혹시 털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감사해봤습니다 오, 네모 나왔어 여기 왔었겠죠? 잠깐 보면은 이쪽에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개 이렇게 네 개인가? 다 갔을 거라고?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계속 혹시 다 남는 게 찝찝하네요 아, 여기 옮기면 똥 아저씨한테 조망 맞추기를 한 번씩 노려봐야죠 집에 아무것도 없고 없네요 없네요 15개쯤 넘어왔을 텐데 흠 흠 흠 흠 성환의 병사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, 이쪽에 어디였지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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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, 옆에가 열린 거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러면 쓰러진 나무 다 복구된 것 같다. 자 바로 공부해서 안으로 가죠. 자 이쪽 안이고 아저씨 네 뭐 탈동 장자리 아 이게 어디지? 공부해서 안 들어간 쪽인가? 아 저 위에야? 음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안 간 데가 있긴 하네요 여긴 더 보다 저기 하나? 여긴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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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어느정도 그런거 같은데 여기는 뭐지? 어떻게 들어가라고? 방해키가 조금부터 제대로 안먹는 느낌인데 안 밀리나요? 안 밀리면 안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가라고 음... 들어오는건 네 맘이지만 나가는건 안된다 뭐 이런건가 안되네요 뭐 이따기에서 얘가 다 있어 어... 일단 좀 놔보죠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음...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죠 오는길이 뭐 그런게 당연히 없었지만 오는길이 여기... 폭탄 주는게 뚜루라고 주는건가 딱히 그런게 없는데 딱히 그런게 없는데 네 ум... 틀릴 리가 없죠. 던지는 두 중에? 안 되나? 아,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못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지금 기운이 빠졌습니다. 사실 게임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. 지금 거의 2시간쯤 한 것 같은데 여기를 못 지나가면 입구 쪽에서 와야 돼서 음... 이거 되나? 안 되고... 헐... . . 역할 UX 일동해야 되겠네요. . .